자, 고2어법 세 번째 시간 가보겠습니다. 자, 1번에 포제싱에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네요. 포제스하는 거는 소유하다 라는 뜻이죠. 자, 제가 매번 이제 강조합니다. 고1과정과 다르게 고2과정에서는 찐으로 이제 단어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래서 주변에서 단어 공부를 많이 하라고 했구나. 이런 거를 정말 뼈때리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뼈 맞듯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 단어의 뜻을 모르는데 이게 동산지 명산지를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 단어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다른 대안? 그런 건 없어요. 찐으로 없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자, 보데스라는 거는 소유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 ing가 붙어있네요. 이게 맞는 건지 가보겠습니다. 자, when I was young, my parents worshipped medical doctors as if they were exceptional beings 자, 보시면 as if는 마침어머인 것처럼 이란 뜻인데 이게 주어 뒤에 동사, 보어 해서 문장이 끝났습니다. 문장이 끝나고 뒤에 왔어요. 문장이 끝났다는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의 문장 성분이 앞에 다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 뒤에 또 동사는 올 수가 없죠. 이 exceptional being이 possessing, 소유하고 있는 하는 능동이니까 ing를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리뷰에 줄이 거져 있네요. 그리고 end에 이렇게 앞에 end가 있네요. 리뷰라는 건 동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앞에 부분을 보면 이 end가 어디에 걸리는지를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end라는 거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양쪽의 모양이 같아야 돼요. 무슨 말? 왼쪽이 동사원형, 그러면 end 오른쪽도 동사원형 end 왼쪽이 ing, end 오른쪽도 ing 모양이 같아야 돼요. 왜? 얘는 등위 접속사예요. 모양이 같은 아이들 붙이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볼게요. 자, I became medical the curiosity 그리고 여기 저 문장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attracting some of the area's top specialists 뭘 이끌면서? 몇 개 그 지역의, 그 영역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이끌면서 라고 돼 있죠. 뭐 하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look in, 자세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케이스, 내 경우를 review,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니까 look in에 걸리나 봐요. to look in and to review 이렇게 돼야 되는데 to 부정사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to 리뷰로 써도 되고 그냥 리뷰라고 써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거죠. 자, 3번 갑니다. 이거에 줄이거져 있네요. 이거는 열정적인이라는, 열정적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얘는 동사가 아니라 be, eager, to 해서 어디어디에 열정적이다 라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의 역할이 뭐죠? 그쵸? 명사를 꾸며 주는 거죠. 자, 가볼게요. 자, as a patient and a teenager. 자, 환자로서 그리고 티네이저 10대로서 이 10대는 뭐하는 사람이죠? 대학으로 돌아가기를 열렬히 바라는 해서 이 아이가 꾸며 주는 게 티네이저입니다. 그쵸? 티네이저라는 명사를 꾸며 주는 형용사는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맞는 거죠. 어, 근데 여기 비동사가 없어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좋은 질문. 근데 보세요, 여러분. as부터 college까지는 문장이 아닙니다. 왜? 찐 문장, 찐 주어, 찐 동사는 뒤에 있잖아요. I ask each doctor 해서 뒤에 문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as 부분부터 college까지는 문장이 아니고 그냥 뭐뭐로서 하는 삽입이죠. 이렇게 삽입일 때는 동사가 있으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다시, 영어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나 두 개 쓰고 싶어요 할 때는 뭘 붙여야 된다? 접속사 혹은 관계대명사라는 풀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주변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거죠. 자, 4번 갑니다. thinking에 줄이 거져 있는데 왼쪽에 보니까 remember가 있어요. 자, remember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remember라는 거는 뭐뭐를 기억하다라는 뜻이죠. remember 뒤에는 to가 올 수도 있고 ing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remember to는 자, 기억하세요. 앞으로 뭐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remember to는 앞으로 할 것을 기억하는 거고 remember ing는 이미 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할 것을 기억하는 거는 remember to고 이미 한 것을 기억하는 건 remember ing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생각했던 걸 기억해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thinking이 맞는 거죠. 자, 5번 자, 이거 지루해요. 이제 우리 이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자, what이라는 거는 이렇게 양쪽에 비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what은 양쪽에 비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no, doctor, 주어, answer, 동사, basic question 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으면 what을 쓸 수가 없죠. 대신 that을 쓸 수 있겠죠. 그죠? 여기 보니까 이 it, that 해서 이게 진짜 주어, 찐 주어, 가짜 주어 이거 말하는 것 같아요. 우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5번 문제에는 그 what을 쓸 수 없는 자리라는 거 그걸 아셔야겠죠? 넘어갈게요. 자, 1번 purely, purely라는 거는 pure라는 형용사에 ly가 붙었기 때문에 부사죠. 부사죠. purely 순수하게라는 뜻이겠죠. 자, 보니까 순수하게 function, 작동하는 해서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 자리가 맞는 거죠. 이게 순수하게도 되고 뭐 진짜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형용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를 강조하는 건 부사의 역할. 부사는 뭐다? pure라는 형용사에 ly가 붙은 걸 부사라고 하죠. 이건 맞는 자리. 자, 그 다음 2번 가봅니다. much less라고 돼 있네요. less는 무슨 뜻이에요? 덜이란 뜻이죠. 비교급이죠. more라는 게 얘의 반대말이 more예요. 그죠? more는 더 더 뭐뭐한 이란 뜻이고 less라는 거는 덜 뭐뭐한 덜 만족시키는 이란 뜻이죠. 둘 다 비교급이라고 하죠. 비교급 자, 비교급을 강조하는 무슨 뜻? 훨씬 더 뭐뭐하다. 훨씬 덜하다. 훨씬 더하다. 이때 훨씬은 much가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하나 기억하기 쉽게 써둘게요. very good과 much better이라고 알아두세요. 자, very good은 매우 잘하다 해서 원급이죠. good이라는 건 원급이죠. 그래서 매우 잘 할 때 very가 강조할 수 있어요. 근데 better이라는 거는 더 잘하다. 더 좋다. 란 뜻이죠. good의 비교급이죠. 더 좋다. 더 잘하다 할 때 그때는 그 강조할 때는 much를 쓰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 이렇게 크로스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very better이란 말 땡 much good 땡 항상 very good 오케이 much better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교급 앞에 much를 쓰는 건 맞는 표현인 거죠. 자, 3번 갑니다. to find 이렇게 줄이 거져 있네요. 자, 주변을 쓱 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 결정은 결정인데 어떤 결정이죠? 해결책을 찾는 결정에서 음,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주변에 뭐 특별한 툴을 어, 투가 아니야 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자, 등위 접속서 또 나왔죠? 양쪽의 모양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주변 보겠습니다. 디자이너가 첫 번째로 서류 작업을 합니다. 서류화 다큐멘트라는 건 서류화 시키는 거예요. 서류화 시켜야 합니다. 존재하는 문제의 이런 조건들을 상황들을 상태들을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어디 걸리나요? 다큐멘트라는 동사 그리고 컬렉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ing를 지우고 컬렉트가 돼야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5번은 is defined 자, 이제 동사 이렇게 줄이겨져 있으면 우리 알아야겠죠? 주어를 찾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자, this 부터 가네요. this is the critical price of the design process. 해서 문장이 끝났고요. since the nature of solution is related to 자, 이렇게 끝났어요. how 뒤에가 이제 걸리는 겁니다. 그죠? how, 어떻게 그 문제가 is defined 정의 되는지 하면 수동태로 맞죠? problem이라는 주어가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의가 되는 거니까 is defined 가 맞는 거죠. 그죠? 자, 제가 방금 그 말씀드린 대로 아마 2학년 문제부터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법의 이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튀어나와요. 그게 단어입니다. 단어는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 시간이 되면 알려드리겠지만 단어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진짜 진짜 안 돼요. 저도 해봤어요. 안 돼요. 자, 내가 오늘 외워야 할 단어가 30개, 40개다 그러면 그 3, 40개도 한꺼번에 안 돼요. 안 된 어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근데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강조드리지만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이렇게 나눠서 10개씩 10개씩 20개씩 20개씩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정말 정말 애쓰셨습니다. 1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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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씩